정답의 일정 생각보다 오래간만큼 아픈 타면 아픈 타면 아픈 타면 아니 잠깐만 나 어디서 왔었지? 생각도 해보자 콘센트 있겠지? 여기 220V인가? 나왔따 나왔다 같이 안녕하세요 소란기에 나와요 너무 예뻐요 덕순이 혓바닥이 아주 그냥 널찍하네 만질 때가 많다 얘는 얼굴도 유만하고 오구 이쁘라 아이고 이쁘라 응 잘 갔어? 잘 갔어? 잘 갔어? 저 위에 커피랑 물이 있어? 잘 끓이신다 주둥이가 좀 뭉툭해요 수심은 대략 23m 정도 나오고 일단 시야가 안 좋아야 돼요 그래서 많다가 좋아하는 비쥬 비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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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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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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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